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내집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고 집안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한 주택, 글린 생활시설의 경우 주차장 한 면 기준 900만 원, 추가 한 면당 150만 원씩 최대 2,8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아파트는 한 면당 최대 70만 원, 5천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